살 사람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되는 사치품이 북한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북한에는요 사치품을 만들 그러니까 명품을 만들 능력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선가 해외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06년에 핵실험 이후 현재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 관련해서 그 어떤 세계 기업도 북한의 사치품을 수출할 수 없다 명령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내에서는 사치품도 사람들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쪽은 완전히 차단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싱가포르 쪽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한 회사에서 조달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CNN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같은 곳을 한번 지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북한 전문 매체인 노스코리아 프로 NK 프로에 따르면 북한에서 못 구하는 명품이 없다 고급 브랜드의 술 샤땡 또 시계 이런 것들이 다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뉴스가 저 정도 나온 걸로 보면 아마 싱가포르 쪽의 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또 한 번의 홍샹그룹 사태 제2의 홍샹그룹 사태가 싱가포르 기업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치품을 분명히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궁금하고요 결국 역시 부유층 당 간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사치품이 유통이 되느냐 우선 이 당 간부들 부유층의 마음을 좀 달래면서 또 하나의 목적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달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달러를 저는 달러 결제니까 다시 흡수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도 명품들 사치품들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치품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이 모란봉 구역의 북새 상점과 류경 상점이라는 곳인데 북새 상점 류경 상점은 철저히 보완이 통제되어 있고 사진도 못 찍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소위 말하는 평양에서 부유층 상류층 사람들이 속속 들어와서 달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속에서 지금 김여정이라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리설주 사진들 나오고 있는데요 손, 신발, 백 같은 거 보면 명품이네요 다들 그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프랑스들의 명품들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cogn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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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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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ul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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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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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